우르르 아버지 앞에 모여 손발을 내밀면 아버지가 큰 등을 동그랗게 굽혀 우리의 손톱을, 발톱을 정성들여 깎아주셨다. 탁탁 손톱이, 발톱이 자라나는 만큼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셨으리라. 그렇게 나의 성장 한뼘 한뼘을 함께한 남자 내 인생의 눈금이자 동반자인 나의 아버지, 아버지 그 단단한 나의 기둥이셨던 아버지가 작년 건강검진 중 폐의 종약을 발견한 후 한없이 약해지셨다. 아버지, 아니, 아빠, 힘내세요. 아빠가 절 지켜주신 만큼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. 꽉 안아드릴게요. 제가 보내드리는 아침 식사 든든히 드시고 오늘 치료도 잘 받으실 거죠? 호란의 파워 FM 아침배달 프로젝트 식사부터 하세요.